안녕하세요. 토익 망점 강사 박진영입니다.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4탄 1000RC 오늘 6강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트5에서 첫 번째 만나볼 문제는요. 114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114번 ABCD 보기를 먼저 봤어요. 봤더니 서로 다르게 생긴 동사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물론 해석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겠지만 오늘 같은 문제는요. 문법구조를 보고 더 금방 정답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자, 문법구조의 특징 바로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목적어자리 댐이 나왔고요. 이 뒤에 나왔던 투부정사가 사실 목적격 보호자리에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사람한테 앞으로 투부정사해달라고 약간 요청하다 류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보기 중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쓰인 게 바로 정답은 C. 그래서 사람이 투부정사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다. 그렇게 앞으로 해달라고 동기부여를 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와서 몰이베이트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 꼭 맞추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될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들을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되는 동사가 사실은 사람한테 투부정사하도록 요청하다. ask 사람 투부정사가 메인으로 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뭔가 동기를 부여하면서 사람들이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도 몰이베이트 사람 투부정사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투부정사도 권고하다 encourage도 역시 쓸 수 있고 지시하다 instruct 그 다음에 하라고 촉구하다 urge까지도 모두 이 구조를 가지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정답만 하고 가기는 조금 아쉬워서 저희가 오답보기도 언제 쓰는지 오늘은 좀 적절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쓰면 정답으로 맞출 수 있을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opt도 토익에 자주 나오긴 하는데요. 채택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좋은 새로운 시스템이나 정책 같은 것을 채택하다 할 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einforce는 중간에 force가 보이죠. 무언가를 강화하다예요. 그래서 건물 같은 거에 철근 덧대서 더 강화하고 이럴 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ttract도 토익에 자주 나오는 동사죠. 근데 주로 뒤에 딱 사람 목적어만 쓰여서 그 사람을 끌어들이다,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다,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다 아니면 뭐 고객님들을 끌어들이다 이럴 때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 잘 하셨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7번 ABCD 보기를 먼저 봤습니다. 근데 보기만 봐서는 잘 뭔가 파악을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빈칸 앞뒤를 보면서 문장 구조를 전체를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저희가 항상 파트 5는 문장이 또 한 문장책밖에 없으니까 이 한 문장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구분을 해서 구조를 나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해석으로만 하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쉼표에서 한번 잘라주시고요. 앞에 먼저 얼도라는 이 접속사가 있간 부사절이 나왔습니다. 주택시장이 슬라우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 슬라우드는 일형식 자동사로 나와서 목적어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수식어구로 일단 묶어야 되니까 The summer month 목적어 명사 하나로 그냥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명사를 수식어구화 시키려면 여기에 전체사를 넣어서 전명구 이렇게 묶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주절이 나오겠죠. The sales는 비견했습니다. To pick up, 그 다음에 again도 부사, 그 다음에 in the autumn도 전명구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절 앞에 The summer, the autumn 앞에 전명구, 전명구 구조가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in이 있어도 될 법했지만 보기 중에 in은 없었고 그럼 a, b, c, d 중에 전체사를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좀 찾아주셔야 되는데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누구냐면 바로 d 있으시면 되겠네요. over, the, 동안에라는 뜻이 있어서 오늘은 over the summer month까지 나와서 여름달 동안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우리 문장구조를 나누자고 했었을 때 전명구 자리였기 때문에 전체사를 쓴 거였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해석을 해서 c를 쓰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만 해석을 하면 오직 여름에는 슬로우 됐지만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언니는 부사예요. 여기가 전명구 자리였기 때문에 부사를 쓰면 문법적 구조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죠. 이분도 여러 가지 형용사나 동사로도 좀 쓰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부사로 심지어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사 자리에 여기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전체사 자리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20번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동사 어휘 문제가 되겠네요. 자, 빈칸 앞뒤 보면서 힌트를 좀 찾아주셨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힌트는요. 일단 이 or이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or 뜻이요. 여러분, 뭘로 알고 계시죠? 네, 또는 이란 뜻도 있죠. 많이 쓰죠. a or b 하면서. 근데 그 뜻 말고도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봤을 때 must offer, 첫 번째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 옵션을 제공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님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협을 무릅써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a번에 risk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등위접속사이기 때문에 이게 동사와 동사를 연결할 건 거긴 해요. 그래서 risk도 명사로 물론 위험, 물론 위험이란 뜻도 있지만 위험을 감수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선 나온 거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or이 또는 말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경고와 충고의 느낌을 좀 갖고 있다. 그것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or만 쓰셔도 되고요. 또는 뒤에 or else, else를 좀 붙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님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study hard 한 다음에 or, or else you will fail. 아니면 좀 떨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제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or의 느낌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1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번 문제는 ABCD 보기를 보아하니 딱 수량형용사 문제입니다. 이 수량형용사 문제일 때는요. 형용사가 꾸며지는 뒤에 명사만 보셔도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뒤에 client is라고 나왔습니다. 이때의 관건은 지금 단수명사랑 쓰였냐, 복수명사랑 쓰였냐 이겁니다. 근데 client는 가산명사인데 뒤에 s가 빠지고 단수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도 is, 그럼 ABCD 중에 단수명사와 같이 쓸 수 있는 수량형용사 찾겠습니다. 정답은 a 하고 빨리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석으로만 하면 각각의 고객님, 모든 고객님, 몇몇 고객님, 어떤 고객님 이렇게 약간 다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때 해석보다는 문법 구조로 일단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it's는 대표적인 단수명사와 쓰이는 수량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가산명사일 때 그 단수 형태랑 쓰는 수량용사가 일단 외우기 쉽게 제가 좀 꿀팁을 드릴게요. 별거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it자로 시작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every, it's, entire까지가 단수명사와 함께 쓰이는 수량용사니까 every, it's, entire 단수 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entire 같은 경우는 앞에 the나, on도 필요하긴 합니다. so the entire, unentire까지도 함께 쓰시긴 하셔야 돼요. 해석은 우리나라말로 전체 뭐뭐들 같기도 하지만 그때 s를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another도 항상 단수량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이 b, c, d 있죠. 이 아이들은요. 어떤 형태를 가졌냐면 가산명사랑 쓸 때는 s를 꼭 붙여야 돼요. 이 복수 형태를 좀 취하게 되겠고요. 불가산명사랑 쓸 수 있는데 그때는 쓸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s를 뺍니다. 근데 오늘은 클라인트가 사람이라서 가산명사였기 때문에 오늘 오답보기라던 all, some, most는 만약에 정답으로 바꿔주시고 싶다면 s를 꼭 붙여야 돼요. 해석도 조금 덜 자연스럽긴 하지만 혹시 정답으로 되고 싶으면 얘네들은 다 s를 붙여야 된다.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대부분, 몇몇의 이 아이들이 다 복수랑 쓰니까 all, most, some, 복수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뜻을 가진 another는 단수랑, another는 복수랑 이렇게 쓴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불가산명사랑은 아예 안 쓰고 가산명사의 복수 형태랑만 쓰는 수량용사가 또 있어요. 이 아이들도 여기 s가 꼭 붙여야겠죠. 그래서 many, several, a few, few 다음에도 항상 s가 붙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2번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번은요. ABCD 보기를 보아하니 명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한번 힌트를 찾아볼까요? 이 문제에서 힌트는 결정적인 힌트 바로 form이라는 동사였습니다. 여기서는 form이 여러분들이 흔히 회화 때 많이 쓰는 그 양식, 그 종이 그런 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동사로 쓰인 겁니다. 동사로 form이 쓰이게 되면 구성하다, 무언가를 만들다 이런 뜻인데 특히 단체를 구성할 때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ABCD 중에 우리 단체를 구성하다 할 때 그 단체를 좀 찾으시면 되거든요. 바로 단체가 어떤 게 있을까? 정답은 D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D번에 나오는 committee 토익에 굉장히 지나가면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위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 위원회를 만들게 될 때 그때 form a committee라고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지금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할지 그 내용도 뒤에 나와요. 직원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뭔가 알아낼, 살펴볼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길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좀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금일이 위원회를 구성하다로 나왔지만 저희가 평상시에 또 팀을 구성하다 또는 부서, 특정 부서를 구성하다 할 때도 division 또는 department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ABC는 전혀 단체의 느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1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번 자, 일단 이 문제도 스타일을 보니까 맨 앞에 빈칸 있고 쉼표, 이 구조예요. 그럼 이 구조가 나오게 되면 사실 이것도 문장 구조 잘 보셔야 됩니다. 뒤에가 딱 주절 나왔고요. 앞에가 이런 명사와 함께 또 수식어구를 이렇게 묶어주셔야 되니까 전명구, 전치사를 쓰시는 게 가장 적절한 자리입니다. 근데도 이때 전치사가 조금 많았으면 걱정을 했겠는데 전치사가 하나밖에 없고요. 게다가 오늘 이 빈출 전치사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거를 좀 추가할 때 쓰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북스털러스, 북스털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현재 굉장히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도 제공을 해요. 근데 베스트셀러들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등등 다양한 그 다음에 클래식스, 고전문학이라 바이오그래피스, 막 전기들도 제공을 합니다. 라고 해서 아, 베스트셀러에 추가하여 이런 것들도 다양한 걸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갈 때 쓰이는 전치사가 바로 besides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주세요. besides, 만약에 s를 빼버리면 장소 전치사로 옆에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s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전치사로 뭐뭐 이외에도 또한 하면서 약간 추가하는 느낌, 그 느낌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besides도 중요하지만 우리 besides의 동의어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besides의 동의어가 in addition to, 이때 add라는 단어 보이시죠? 정말 더하는 느낌. 그리고 as well as, 뿐만 아니라 모두 또한 on top of, 그 위에다가 그리고 그거 외에 또 aside from, apart from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이 덩어리 채로 함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상으로 보면 사실 현재 분사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현재 분사를 넣으려면 이 주어가, 이 분사가 지금 접속사절에서 축약이 된 거라 이 주어랑 같아야 돼요, 생략된. 근데 오늘은 이 회사 자체가 베스트셀러가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베스트셀러를 제공하는 거지. 그래서 이 돼요라는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27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7번. ABCD 보기는 비슷한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 앞뒤 보면서 구조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빈칸 앞에 됐이 나왔습니다. 아우, 됐도 종류가 정말 많죠. 근데 오늘은 앞에 The Notice라고 했잖아요. Notice 뒤에 나온 대절은 저거 동격 대절이라고 해서 이 공지의 내용을 뒤에다가 완벽한 절로 쓸 겁니다. 그래서 대땀에 완벽한 절이 나와야 된다는 알고 계시고 뒤를 봤더니 Undercook to meet, can be 여기 동사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대절의 동사가 여기. 그럼 대절의 주어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셔야 되니까 ABCD 중에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가능한 아이는 정답은 D 이렇게 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원래 주어 자리에 명사가 많이 쓰긴 하지만 여기서 샨, 컨슘션 명사를 써버리면 뒤에 Undercooked meat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어가 명사 쓰려면 이러고 끝나야 되지 뒤에 이렇게 딸려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Undercooked meat을 또 복적으로 받아서 지금은 제대로 조리되지 않은 고기를 consuming, 섭취하는 것은 먹는 것은 Can be harmful,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공지문까지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일단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짧을 때는 명사 혼자 올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길어져서 뭐를 하는 것 이렇게까지 쓰려면 동명사 놓을 수 있죠. 저는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온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주어 자리에 영어는 재밌어 할 때 English is fun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동명사로 Studying English is fu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그냥 음식, 고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는 것 같이 간 거였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onsume이란 단어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원래 여러분이 Consume을 좀 많이 아시니까 Consume을 소비하다라는 뜻으로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뜻도 있지만 음식이랑 같이 나오면 음식을 섭취하다 먹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 단어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139번부터 142번 파트 6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일단 이메일 지문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이메일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풀 문제는요 141번입니다. 자, 그럼 142번 여기를 지금 같이 메꿔볼 거고요. 근데 여기 힌트가 저 앞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파트 6는 파트 5랑 다르죠. 빈칸 앞뒤만 보고 막 정답을 빨리 찾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쭉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받는 사람한테 뭐라고 썼냐면요. 당신의 Subscription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Subscription 정기구독 구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뭐를 했나 봤더니요. 이탈리체로 누워있는 거 보이시죠? 이러면 책 제목 타이틀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뒤에 quarterly가 붙으면 분기별로 나오는 잡지예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1년에 4번 나오는 잡지를 어쩌고저쩌고 quarterly라고 하고요. 그럼 매주 나오는 잡지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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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ly 매달 나오는 잡지는 어쩌고저쩌고 monthly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Medical Innovations quarterly라는 이름을 가진 잡지 정기구독이니까 오늘 받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정기구독자겠죠. 그래서 Subscriber 이라고 써도 좋은데 그때 Subscriber 이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의 다시 되어보는 게 어떠냐 정기구독자가 구독자가 독자가 그래서 오늘의 Subscriber 과 동의어로 쓸 수 있는 Reader 독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잡지를 읽는 독자 Reader 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142번 문제를 풀 건데요. 이 문제는 약간 문법 문제죠. 자, 보기를 보아니 여러 가지 약간 전치사 막 도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빈갓 앞뒤 보면서 구조는 먹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이미 완벽한 문장이 있어요. 구루 여기 Checkout 이런 식으로 결제란 딱 명사만 했으니까 여기가 전명구 이때도 전치사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ABCD 중에 전치사가 한 개는 아니라서 저희가 해석도 좀 해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정기구독이 만료가 됐고 다시 독자가 되시면 어떨까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Should Should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때는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아주 만약에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아주 만약에 다시 정기구독을 5월 31일까지 해주신다면 전명구 묶으시고 저희는 제공해드릴게요. 2년치의 정기구독을 딱 연 가격으로 1년 가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제가 주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명령문으로 여기 주절에 동상원형 써서 방문해주세요. 저희 웹사이트를 그리고 두 번째 동상 엔드로 여러분 연결해주네요. 입력해주세요. 이 코드를 그 다음에 결제 시에 이런 말 쓰면 되겠죠. 결제할 때 결제하자마자 이런 느낌을 쓸 거라서 시간 전치사를 찾을 겁니다. 그럼 그때 가장 적절한 아이가 바로 정답은 B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토익에 자주 등장하는 빈출 시간 전치사니까 꼭 외워두실게요. 어폰이란 뜻은 뭐를 하자마자란 뜻이요. 그냥 옷만 보고 그냥 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자마자 즉시 언제 할 시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늘도 체크아웃 시 이제 고창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어폰 체크아웃 이라고 나왔지만 또 저희가 앞으로 영어 공부하면서 자주 마주치게 될 표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어폰 리퀘스트라고 하면 요청하자마자 그 다음에 어폰 리셋이라고 하면 이때 리셋은 여러분 용수증이 아니에요. 리시이브의 명사 수령하자마자 받자마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폰 Arrival 도착하자마자 어폰 컴폴리션 완료하자마자 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볼 표현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파트 7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7에서는 저희가 단일질문에서는 168번에서 171번 광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광고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제목이 여기 봤더니요 가운데 정렬로 지금은 출판사에게 나와요. Publishing이라고 하면 출판이죠. 그럼 출판사에서 어 밑에 보니까 단락별로 이게 바로 다 이탈리체로 이름 있는 거 보이시죠? 오 이런 거 다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작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For New Title 그 다음에 Enterprise Cities가 있는데 거기에 네 개의 새로운 신작이 Just Been Released 라고 해서 이제 막 출시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작을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네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책 나올 때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Paperback이라고 하면 종이로 된 되게 얇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Hardcover 이라고 들어가면 양장본 막 겉에 표지 되게 두꺼운 거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우리가 또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가져온 문제는 169번 되겠습니다. 169번에서 사람을 찾는 문제라 일단 독해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도 하셔야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검색을 잘하게 해요. 그래서 검색을 잘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많은 사람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Mr. Yamada 씨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매의 눈으로 여러분들 Yamada 씨를 막 찾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초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Yamada 씨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토 Yamada 씨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가를 봤더니 원래 토익에서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바로 앞이나 뒤에서 곧장 동격자로 꾸며줘요. 그래서 오늘도 아 하루토 Yamada 씨가 바로 누구냐면 굉장히 유명한 Executive 임원이라고 나온 거예요. 경영진 임원 그래서 오늘은 아 유명한 경영진 임원이니까 그때 동의어로 쓸 수 있는 정답은 A Company Leader 이렇게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패러프리징 단어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 더 정리합시다. 그래서 Executive 이라는 이 명사가 Company Leader로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비슷한 문제 나올 때 틀리지 않도록 다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의 함정도 있긴 했었어요. 이게 너무 또 저 앞에까지 보신 분들이 여기 biography가 나오니까 아 biography 쓴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C? 이랬으면 약간의 함정이 빠진 거죠. 그건 좀 조심해 주세요. 자 이 책 자체가 바로 유명한 임원이고 유명한 기업 임원인 야마다 씨에 대한 그 전기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전기의 제목이 지금 마에스트로고 글 쓴 사람 저자 author는 크리스틴 매넌이라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C를 썼어도 괜찮아요. 전기 작가라고 근데 이 사람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전기 작가가 쓴 그 전기의 주인공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본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계질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계질문은 196번에서 200번 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과 그 다음에 청구서가 등장을 해요. 이메일 두 개 그 다음에 청구서 이렇게 나오니까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는 사람은 저 같은 All Instructors 강사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낸 사람은 지영 최씨고요. 사실 보내는 사람은 여기도 항상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 코어디네이터 관리자구나 담당자구나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요금 수수료 그 다음에 일정표 같이 나와 있고 8월 15일 그 다음에 인스트럭터를 약간 바꿔서 Teachers 강사분들께 라고 바꾸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배경이 어디인 줄 봤더니요. Mirabel Museum of Art 니까 미술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그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걸 진행하는 그 강사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모든 강사들한테 단체 편지겠죠. 그리고 이 미술관에서 뭔가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사분들이 뭐를 하시겠어요. 주로 투어를 이제 진행을 하거나 클래스 수업을 하거나 뭐 개발을 하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이런 거고 자세한 묘사 좀 읽고 설명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수수료 까지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특정 사람의 이름이 여기 굉장히 크게 써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Invoice 청구서 지금 번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술관도 있고 9월 30일 날 아 나는 이런 서비스를 했으니까 이런 돈을 주세요 라고 해서 청구한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이 지문들의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세 번째 지문을 보니까 아까 청구서를 요청했던 사람 이름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보낸 사람을 보니까 보낸 사람의 첫 번째 지문에서 그 메일을 보냈던 또 지영철 씨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지불권에 관련된 내용이고 아까 날짜는 9월 달이었는데 10월 달로 갔어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 세 개 지문을 가지고 또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풀 문제는요. 199번입니다. 자 두 번째 이메일에 따르면 누가 most likely가 들어가면 아마도 약간 이렇게 유추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미즈 수환 씨는 누구일까요? 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역시 내 눈으로 미즈 수환 씨를 검색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사람 이름이 벌써 여러분 나왔지만 그때 또 수환 씨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수환 씨는 이 두 번째 이메일 지문에서 어디쯤에 나오냐면요. 찾았어요. 빨리 찾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수환 씨가 등장을 해요. 이름이 캐롤 수환 씨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얘기가 왜 나왔는지 볼게요.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캐롤 수환 씨와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 다음에 그 청구서 00278 그 번호의 청구서는 Has been already been paid 이미 돈이 다 내줬어요. 지불이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두 번째 송장을 두 번째 청구서를 보내주시면 그때 제가 그녀한테 요청을 할게요. 빨리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청구서를 받아서 저번에는 벌써 돈을 지불했고 곧 지불을 빨리 하게끔 만들 거다. 청구서 받아서 돈 지불하고 이러는 거 그런 직책은 바로 뭐죠? 회계 쪽이죠. 그래서 오늘은 돈과 관련된 그 직책 정답은 A번에 Bookkeeper 쓰시면 되겠습니다. Bookkeeper 그냥 책을 정리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회계 장부 같은 걸 정리하는 담당자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격리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은 격리였구나. 돈 지불하는 그 일 때문에 잠깐 나온 거구나. 라고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번 문제는 맨 끝의 키워드 즉은 미제 최씨에 대해서 최종 결론 낼 수 있는 사항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씨는 일단은 여기 보면 세 번째 지문에 글 쓰신 분이죠. 여기 보면 지영 최씨 교육 담당자 교육 담당 진행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까 강사였던 지금 메디 웨더씨한테 편지를 씁니다. 근데 편지 쓴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요. 9월달에 당신께서 청구하신 청구선착 잘 받았습니다. 근데 확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notice notice가 동사회로 나오게 되면 뭔가 알아차리다 발견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그 다음에 당신께서 neglect neglect는 무언가를 소홀히 해서 약간 빠뜨리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빠뜨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청구하는 것을 그리고 수업료만 사실 청구를 하고 developing 이게 오늘 힌트였죠. 개발했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커리큘럼까지 나와서 커리큘럼 개발하는 거 그것도 비용을 받으셔야 돼서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가서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지문에 그 가격표가 있었잖아요. 가격표에서 그냥 수업이나 투어나 이런 거 말고 developing develop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카테고리에 development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정말 새로운 수업자료를 계획하는 거 그거에 해당하는 그 수수료 비용은요. 200달러였습니다. 그럼 200달러가 들어간 보기를 찾아서 정답은 B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온 동사 O가 원래 빚지다. 그래서 그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오늘은 수동트로 나왔으니까 200달러를 지불 받아야 된다고 그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 번째 지문 마지막 지문에 그 고객님들 고객님니까 학생이죠. 이수관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의 피드백 폼을 보면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오늘 최씨가 그걸 읽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뒤에 부분은 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앞에 부분이 전혀 해당이 없는 내용이라서 이쪽을 지워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6강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원탑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